점심시간의 여의도. 골목마다 일회용 커피컵을 든 회사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위생적이어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도심 곳곳에서 컵 공예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. 이에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대부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협약을 맺고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유리컵 등 다회용 컵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문 시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담아주거나. 컵 구비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. 여성환경연대가 서울 경기 지역의 커피 전문점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고. 또 이 같은 정보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우리가 많이 쓰는 일회용품인 비닐봉투의 상황은 어떨까. 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는 20원을 받고 판매해야 합니다.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객 편의 때문이라며 안 지키는 곳이 태반입니다. 전문가들은 현 제도와 법규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합니다. 자발적 협약의 경우 실효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현행법상 일정 크기 이하의 업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이 생긴다는 겁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이 제기되며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지자체도 소극적인 실정입니다. 전문가들은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1회용컵 소비율도 낮추고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. 이와 함께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도 종양제 봉투를 대신 판매하는 경우가 좀 더 있다면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노력.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. TBS 구균진입니다.